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고 오카누 목사님의 10주기 추도 예배가 있었던 날입니다 온라인을 역시 드려줬던 예배였어요 제가 존경하는 고 오카누 목사님의 책 가운데 너무너무 유명한 저서가 있죠 평신도를 깨운다 우리가 소위 평께 평께 줄여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책은 한국교회의 목회 철학 전반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뭐랄까 일종의 목회 백서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죠 이건 아주 뭐랄까 선이 굵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고통을 어루만지고 이해하고 그런 책이 있다면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일 거예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웬만한 분들 다 읽어보셨죠 이 책을 읽고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살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이 책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흘렀네요 10년 넘은 얘기입니다마는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요 고 오카논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고 장례식이 진행되어지는 날이었습니다 2009년 9월 5일 그러니까 해마다 9월 초가 되어지면 오카논 목사님의 장례식 또 추도 예배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장례 예배가 사랑의 교회 교회장으로 이제 본당에서 사랑의 교회 본당에서 치러질 때였어요 이제 뭐 이렇게 순초가 쭉 진행되어지는데 지구총계 이동훈 목사님의 조사 순서가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 당시에 평소 형제같이 지내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형님 형님 그러면서 아주 친근한 표현으로 옥 목사님의 삶이었던 고뇌 사역에 대한 짐 이런 것들을 뭐랄까요 아주 해악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담아냈던 조사였어요 기억나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볼게요 형님, 옥형님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렇게 목회를 해오셨으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형님에게는 목회의 하루하루가 최선을 위한 고통이었고 설교 한 편 한 편이 그런 고통의 산물이셨습니다 제가 보다 못해 어느 날 당신의 제자 방성기 목사는 설교 준비는 즐겁다라는 책을 쓰지 않았냐고 했더니 형님은 그러셨죠 그렇게 즐겁게 준비하는 너희들은 참 좋겠다라고 하셨죠 그러니 형님이 어찌 아프지 않을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시원찮은 한국교회 몰골까지 다 살피면서 걱정하시려니 어떻게 아프지 않으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형님, 옥형님 제발 거기 천국에서는 쉬셔요 우리가 걱정되거든 야단은 그만 치시고 정 우리가 못마땅하면 예수님께 고자질하시고 이 땅의 모든 걱정은 그분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족한 아우들과 제자들을 믿으시고 쉬시면 안 될까요? 형님의 제자 훈련을 받은 작은 예수들이 희망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응원해 주셔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를 거니는 골프도 해보시고요 10편, 23편 암송 숙제 하시면서 말입니다 저는 형님이 천국에서 골프채를 어깨에 휘감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이 하시나이다 라는 고백하는 그 즐거운 상상만으로도 행복을 느낍니다 옥형님, 그리고 다시는 거기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런 책은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책은 지상에서 한 권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한 권으로 족하다라는 그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그 책에 보면 고난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고난 같아 보입니다만 사실은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축복을 안고 오기 때문에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크기가 크냐 작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로 이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그렇게 믿어지세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먼저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오히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리스의 고난이라고 설명을 좀 앞에 붙여놨습니다 그리스의 고난 그렇게 설명을 붙여놨습니다만 한마디로 고난이잖아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여러 말하면 인조해라 리조이스하라 참으로 역설이죠 아니 오늘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코로나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처음에는 막 한국교회가 왜 이 대접을 받냐 이런 푸대접을 왜 받냐 이런 명예가 왜 이렇게 아껴지냐 가슴이 아팠다가 처음에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나도 그나물에 그 밥으로 주변에 막 몰릴까 봐 사람들이 막 몰아서 얘기할까 봐 예수쟁이라는 표를 안 내 신앙이라는 표를 안 내고 입 쑥 닦고 지나가죠 가슴 아픈 이런 현실 앞에서 난 늘 그러고 싶어요 직장에서 내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워낙 상황이 몰리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경기가 나빠가지고 하루하루가 막막한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이력서를 그냥 몇 통을 써도 소식이 없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 지금 500대 기업 500대 기업이면 웬만한 기업 다 합니다 500대 기업이 2020년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24.2%가 신규 채용 계획 없음 미정 50% 계획이 있는 것은 25%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00대 기업 네 군데 가운데 네 군데 가운데 세 군데가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직도 미정이에요 채용이 안 돼 뽑아야 내가 가지 뽑지를 않는데 이제는 건강마저도 건강마저도 막 스트레스에 뭐 여러 가지에 이게 자신이 없어졌는데 어찌 이걸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rejoice, enjoy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분명히 자기 감정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솔직히 못한 거예요 가식인 거예요 어쩌면 또 다른 위선인 거예요 그 위선으로 살라라고 가르치는 것밖에 그렇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권한을 진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지 권한이 정말 변장된 축복이 맞는지 권한 한가운데를 지내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베드로의 편지를 살피면서 권한의 문제를 좀 껄쩍하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각 가정마다 저소마다 깨닫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베드로는 무슨 이유로 권한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따라하십시다 권한에는 권한에는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살아가는 자들아 시작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고 이상이라는 말을 두 번 써요 일단 베드로는 뭐하라고 말하냐면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상을 두 번 얘기했으면 이상 이상이 두 번 만나면 어떻게 해? 당연 이상이 여기지 말라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 자 거두절미하고 물어보십시다 살면서 말해 살면서 권한을 만나는 게 당연합니까? 권한이 전혀 없는 게 당연한 겁니까? 대답하이소 권한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권한이 그냥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솔직히 권한은 뭐 있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근심 걱정이 있어요 실제 살아도요 아무 근심 없이 살면 일찍 늙습니다 박상 늙습니다 그리고 일찍 죽습니다 육체가 죽든 정신이 죽든 이걸 실험을 했어요 러시아 과학팀이 실험을 했는데 편안하고 안락한 진짜 아무 근심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 환경이 생명 연장에 도움을 주는지 어떤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지 이 실험을 했는데 이제 뭐 동물 실험을 했죠 한 그룹의 동물은요 아주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상쾌한 공기 그리고 좀 적절한 또 음식 그리고 전혀 뭐야 천적이 없어 방해감 전혀 없어 실컷 놀고 자고 뭐 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또 다른 그룹의 동물들은 말이에요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을 적절히 섞어줬어 편히 쉬다가도 천적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긴장을 해야 돼 음식을 찾아서 끊임없이 찾아다녀야 돼 움직여다녀야 돼 자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전자의 좋은 환경의 동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늙어 금방 노세해 병 들어요 그런데 고난에 노출된 이 동물들은 어떻게 했냐 동물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많아요 팽팽한 젊음을 유지하더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 장마 계속되어지니까 긴 장마에 거기다가 연거품 태풍이 오니까 이야 기후변화가 이런 거구나 이게 유노몰이거나 기후변화까지도 우리가 막 느끼면서 연거품 태풍이 오니까 아 제발 좀 하늘 봤으면 좋겠다 해가 좀 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 해가 나면 계속 해가 쨍쨍쨍쨍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되지 내 인생에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쫙 들여지기를 원한다면 우린 뭘 전제로 해야 돼요? 먼저 비가 오기를 감수해야 돼요 그래야 무지개가 뜨죠 무슨 얘기냐 내 삶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내가 죽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병들어 죽을란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혼자 예배드리면 진짜 이러니까 재미없어 인사할 사람도 없어 허공을 대고 인사를 할 수도 없고 장롱이여 인사 받아라 뭐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살아있네 라고 인사합시다 자 시작 살아있네 자 느낌을 살려서 경상도 껄쭈한 느낌 살려서 살아있네 한 번 더 살아있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론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만났느냐 수선 떨지 말라는 거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이 여기지 마라 뭐예요? 당구이다 정상이다 오늘 만일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 앞자리는 우리 청년들만 차지 아닙니까? 청년들과 상담을 해보면 가정 형편이 어렵대요 학비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를 꼭 그렇게 해야 된대요 교회 봉사도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르바이트 때문에 시간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이요 생각해보세요 청년들 그럼 언제 우리가 학비 다 마련해 놓고 공부한 적이 있나요 솔직히? 언제나 학비는 모자랐어요 언제나 학자금 대출 받고 언제나 받아도 되지 그런데 안 주고 살았어 나도 살아있어 지금 이사철인데 앞으로 이제 막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곧 겨울이 닥쳐오는데 대책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생각해보십시다 우리는 언제 언제는 대책이 있었나요? 대책이 있었던 적이 언제 있었나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무대책이 상팔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게 나를 죽이고 내 인생을 더 큰 수렁텅이로 막 몰아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아민이십니까? 고난은 저주가 아니다 아민이십니까? 아민 고난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민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냥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 짧은 구절이면 다시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다시 말해서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연단? 마치 구둔살이 비키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구둔살이 있습니다마는 식물에게는 나무 껍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무 껍질 그렇죠? 여러분 나무 중에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야 멋집니다 그렇죠? 무두셀라나무 나이 많이 드셨겠죠 저 나무가 저 나무님이 그렇죠? 몇 살일까요? 설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제가 제일 오래 살았다는 설을 찾아보니까 5068년 원래 나이가 연세가 5068세 그렇게 추정되어져요 자 그러면 오래 산 것도 오래 산 것도 저는 뭐가 궁금하냐 우와 저 자리를 미국 캘리포니아 화이트 산맥에 있는 나무거든요 저 자리를 5천 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견디며 버티며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여기예요 여러분 육상심물은 육상심물은 풀과 나무로 구분이 되어져잖아요 풀은 겨울이 되어지면 뿌리는 살아남더라도 땅 위에 것들은 다 사라져요 없어져요 희한하죠 그렇죠?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무는 땅 위에 튼튼한 줄기를 계속 지키면서 계속 성장해요 무엇보다 나무는 풀과 달리 혹독한 환경에서도 이 줄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두꺼운 구둔살이 있어 그 구둔살이 뭘까요? 마치 이건 갑옷가도 같아요 갑옷 갑옷 걸쳐요 그래서 이 나무가 수천 년을 버틸 수 있는데 그 갑옷 소위 말해서 껍질 코르크층의 수피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단한 코르크층이 뭘 보호하고 있느냐 그 속에 보면 입에서 생성된 영양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양분 그걸 수상하는 채관 채관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을 수상하는 물관이 있어요 채관과 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청을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태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극한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코르크층이 바깥에서 이걸 딱 보아는 거예요 이 연약한 물관 채관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 껍질 코르크층이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도 이 나무를 딱 보아하고 있습니다만 화학적으로도 나무를 보아요 어떻게? 이 껍질에서요 밀랍을 만드는 거예요 수지를 만들어내 그래서 뭘 하냐 방수 역할을 해 물이 안쪽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탄닌을 만들어냅니다 리글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화학성물을 만들어내가지고 뭘 하냐 방부제 역할을 그래서 안 썩도록 바깥에는 썩고 흠집 나고 오만 거 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안 썩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세균이라든지 미생물의 벙식을 막아주고 나무가 말이에요 분해되지 않도록 이걸 다 막아내는 그러니까 껍질이 어떻게 되냐 나무에게는 갑옷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시련이 내 인생에 갑옷을 만들어주는 불시험 연단인 거죠 여러분 근데 연단이라든지 불시험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구약에 연단 단련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름도 한 글자 누구예요? 욕 사실은요 베드로 전세 얘기하기 전에 욕기에서 먼저 얘기를 했죠 원래 원래 얘기 원래 있는 욕기 욕기 버전을 읽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10절 시작 내가 가는 그를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면 이 단련이란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순금이 되어 나온다면서요 그럼 단련이란 말 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용광로를 전제하죠 단련은 용광로에 펄펄 끓어 단련 그래야 순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닥쳐진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순금될 수 있는 기회 코르크층으로 된 내 인생의 갑옷 이 갑옷을 튼튼한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멸류감도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도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온라인 대신방을 쭉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정말로 고통의 시간을 지금도 코로나는 저리 가나요 이거는 그냥 곁다리고 진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게 뭐냐? 고통 자체가 아니야 시련 자체가 아니야 불시험을 통과한 후에 나오는 순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전 번역을 말하면 정금같이 나오게 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권한만 바라보면 죽을 지경이야 이거 언제 끝나나 싶어 막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해야 돼 남편 원망해도 자식 원망해도 교회 원망해도 심지어 막 하나님까지 원망해야 돼 그런데 이 불시험을 통과하면 정금되어 나오는 나를 바라보면 어쩌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얘기한 것처럼 즐거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턱대고 고난을 즐거워하라가 아니에요 막 사람 속도 없이 실실거리면 그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고 갑옷을 갖춰 입고 나오게 될 나를 미리 바라보면서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라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 고난이나 기쁘하란 말인가 세상을 어떤 고난 다 받아들이라 그 말인 그건 또 아니에요 자, 베드로는요 받아도 되는 고난이 있고 받아선 안 될 고난이 있다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고난에도 수준이 있다 한 번 더 수준이 있다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먼저 복된 고난을 소개하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먼저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같이 시작 너희가 그리스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자, 반면에 베드로는요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고난을 소개합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살면서 이게 막 똥이 된장인지 구분도 못해가지고 뒤 막 얽혀 섞여 살다가 뒹굴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적당히 죄 실실 막 짓고 타협하고 그렇게 살다가 당하는 낭패가 있잖아요 늘 연약해서 세상 속에 막 치여 막 치여 치여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고난은 고난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요 밤낮 울고 불고 난리야 아, 주께서 내게 시련을 줬대요 그래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죄송합니다만 이건 고난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냥 죄의 보응이에요 고난이 아니고 죄의 보응 뭘 아시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딱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갈봐주시는 그런 개인님이 아니고 그 사람이 또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억나도록 하나님이 신호를 계속 보내고 죄의 보능 하나님이 깨닫도록 지금 손봐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보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아, 나는 지금 불시험을 다하고 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 주시나 착각하지 않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실수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 거는 그런 내 연약함을 가지고 고난이다 불시험이다 그런 얘기하면 께어르게 살았으면 그 께어름의 열매를 먹어야 되지 열심히 안 살았으면 열심히 안 산 그 열매를 따야 되지 그걸 무슨 고난이라고 말합니까? 밤낮 한다는 얘기가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늘 자기 문제, 늘 자기 연민에 쌓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고난, 시련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저 자기가 삽질한, 자기가 삽질해서 구덩이 자기가 구덩이 팠어 자기가 구덩이를 팠으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리면서 헬프미, 헬프미 제발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라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미, 여기 보니까 만일 그리스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스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 말이 뭐냐? 영어로 말하면 에저 크리스찬이에요 에저 크리스찬 에저 크리스찬 그게 뭐냐? 그리스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라고 그리스인답게 살다가 믿는 티를 내며 살다가 그리스인답게 증거하다가 그리스인답게 희생하다가 그렇게 당하는 고난 참성도답게 살다가 당하는 고난 그런 외면, 경제적인 어려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말이에요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도 사실은 잘 하기 힘든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그리스인으로서 고난을 받아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아 대신에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이렇게 자기 어떤 커밍아웃을 하고 정체성을 잘 드러낼 때 대신에 혈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혈기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교회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만 꼭 찍어가지고 쥐 잡듯이 그리 잡냐 그렇게 혈기를 부리면 또 영광을 가려요 그냥 뭐라 그러면 미안하다 그래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대신에 한 사람의 그리스인으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나의 고집도 죽이고 때로는 나의 꿈도 포기하고 희생하며 사는 것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당연한 어려움 말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여러분 도전합니다 교인 티를 내다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좀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더 나아가서 생매의 복음을 증가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좀 외면도 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다가 따돌림도 당하고 성별 때에 구별 때에 그렇게 살다가 조롱도 받을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돼요? 디모데우서 3장 12절 자 여러분의 목소리 읽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르 그리스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잘 보세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당연하다 얘기 하나 왔잖아요 또 빌리포스 2장 29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면요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들 다 보세요 다 고난 가운데 나름의 고난 가운데 다 살아갑니다 왜? 삶 자체가 고난입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까? 그러나 고난을 받되 수준 낮은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 찍찍하다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요 자기가 건강관리를 잘못해놓고 밤낮 그냥 여기 몸에 그냥 알코올 들어붓고 막 군불 떼고 막 이래가지고는 몹쓸 병에 걸렸는데 아 고난 그런 얘기 하지 말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하나님 나라 확장 그 소원을 위해서 일하다가 받는 고난 수준 높은 고난 이거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수의로 물어 추구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고난 그럼 받는 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고난에는 축복이 따른다 뭐가 따른다고요? 축복이 따른다 자 14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는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입마늘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잘 생각해보세요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됐냐? 고난이었어 처음 시작은 고난이었어 지나고 나면 어느덧 고난은 쓱 사라지고 우리 위에 고난 위에 또 내 인격체 위에 내 삶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그리스의 내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진짜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대답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고난이 축복의 통로 맞습니까? 아민이십니까?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왜 지체하시는가?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왜 지체하시는가?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준비하고 계심이 확실하다 다시요 앤드류 머레이가 한 얘기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왜 지체하시는가?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준비하고 계심이 확실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혹시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지쳐 낙심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까 봐 곳곳에 세상의 이치 속의 이 원리를 그대로 다 심어놔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농사를 좀 아는 게 좀 도움이 돼요 저는 참 도시 남자인데 차도남인데 농사를 좀 알아야 희한하죠 제 아내가 한 번씩 얘기해요 당신은 나랑 한 수십 년 연배가 차 있는 것 같다고 한 번씩 얘기하는 이상해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차도남인데도 내가 농사를 알아 여러분 농사를 좀 아십니까? 보리를 심고 겨울에 한 줄기 희한하죠 이 보리는 겨울에 올라오잖아요 겨울에 한 줄기 싹이 쫙 올라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두면 깨울봐가지고 그냥 두면 한 줄기 올라온 보리에서 아리 몇 개? 보통 80개 좀 많으면 90개 아리 보리 열린다 근데 희한하죠? 보리가 싹이 올라오는데 밟아줘 사정없이 밟아줘 그리고 보리 싹을 밟는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밟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보리 밟기 하잖아요 밟으면 일종의 고난을 주는 거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밟혔다가 다시 일어난 색 있잖아요 한 번 밟혔다가 다시 일어난 싹의 줄기에서는 아리 얼마나 맺히냐? 450개 그러니까 80, 90에 비하면 5배의 아리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세상이 다 심어놨어 이미 다 보면 눈을 들어 살피기만 해도 고난은 축복이나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전에 나무들이 극한을 견딜 수 있는 것 두통 갑옷을 입고 있다 이 껍질 덕분이다 코르크층 덕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마는 이 나무 껍질에서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무 껍질에서 나무 껍질에서 오늘 또 이 가운데 먹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이 나와요 버드나무 속 나무에서 이 나무 껍질 속에 나오는 게 아스피린 해열제, 진통제 퀸이라는 성분이 나옵니다 이 퀸이라는 성분까지 뭘 할까요? 말레리아 치료제를 만들어요 그래도 고통이 소용없나요? 축복이죠 하나님은 권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낙심할까 봐 자연 원리 속에도 이런 권한이 축복이 되는 원리를 다 심어 놓았어요 낙심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막 함몰돼가지고 그게 아니라 눈을 들어 보기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권한 안에는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게? 정금될 수 있는 기회 제대로 된 갑옷을 갖춰 입을 수 있는 기회 그런데 권한에는 수준이 있어요 제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뭐랄까? 쪽팔리는 수준에서 권한 그거 말고 같은 송도복에도 아이고 진짜 쪽팔린다 왜 저래 사노 싶은 그런 권한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권한 당하는 거죠 그리스의 정체성을 드러내다 권한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권한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 여러분 복음 때문에 좀 싫은 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아니라 그러나 권한은 권한으로 끝나지 않아요 축복이 따라요 그래서 권한은 변잔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오늘 베드로 전설을 쓰면서 빠뜨리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도 힘들면 어떡합니까 권한이 귀에도 있고 권한이 우리에게 뭔가 축복도 된다 다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힘겨우면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다 자 그러므로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권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밑부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 영혼을 밑부신 창조주께 뭐하라고요? 의탁할지어다 그래도 힘들거든 그래도 정말 힘들거든 하나님 앞에 의탁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어서 관속에 뚜껑 닫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곧 몇 절 딱 내려가 보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한번 읽을까요? 너희 염려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기서 죽게 맡긴다 그 말은 맡긴다 막 던지나 집어 던지 뿐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염려가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권한이 변잔된 축복이라는 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으로 잘 이해되지 않아요 채널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게 진짜 자존심 상하는데 지금이라도 기도하자고요 찬양하고 기도하자고요 염려를 죽게 맡기라면서요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해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이 밤에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